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183번째 대마 쇠기풀입니다. 뭐 대마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대마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햄프가 대마로 번역이 돼요. 생긴 거는 깻잎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항명은 갈레옵시스 테트라 히트. 테트라니까 이게 테트라팩이라는 얘기도 아시겠지만 6개라는 뜻이 있죠? 야경보이는 허브입니다. 이 꿀이 있는 거로 봐서 아마 꿀이나 아니면 향기가 좋은 그런 풀일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꿀풀과에 속해 있어요. 통명을 보겠습니다. 통명은 배스타드 햄프, 비네티. 여기도 비네티이라고 해가지고 네티이 쇠기풀이라는 뜻이죠? 꿀벌이 좋아하는 그런 쇠기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네티. 강아지도 좋아하는 모양이죠? 저번에 캔네티 한 적이 있었는데 캔네티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죽을려고 그러죠? 그것만 보면 좋아가지고. 햄프, 데드네티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은 번역이 없어서 그냥 제가 데마 쇠기풀로 했습니다. 그냥 햄프, 네티을 하려다가 조금 그래도 뜻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북미 원산의 일련생 식물이고요. 캐나다. 물론 뭐 캐나다니까 알래스카나 아니면 오데오 근방 어쨌든 북부, 미국 이런 쪽에서 자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졸기는 네모나고요. 마디를 형성하면서 형성합니다. 잎은 마주나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톱니는 난형입니다. 깻잎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꽃은 파랄경에 종모양으로 마젠타색으로 개화를 합니다. 여기 종모양 마젠타색으로 바로 보이죠? 효능은 수렴제, 인연제, 거담제 이렇게 쓰여서 기침이나 기관지, 가래 이런 쪽에 이용합니다. 혈액이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빈혈이나 혈액질환에도 사용하고 있고 비장, 결핵문제에도 씁니다. 사용법은 이건 말려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말린 허브를 반컵의 물에 7분 내내 정도를 우려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한 컵의 물에 3티스푼을 다려서 다리는 거하고 우리는 거 차이는 아시죠? 우리는 거는 그냥 뜨거운 물에 우리는 거고 다리는 거는 우리 한약 다리듯이 끓이는 거예요. 물론 은근하게 끓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은근하게 오래 끓이는 게 아니고 서양 허브는 그렇더라고요. 한국 우리 한약 다리는 거는 일단 끓인 다음에 줄여서 은근히 오래 다리는데 서양 다리는 거는 좀 다른 게 그냥 끓여서 우리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는 뜨거운 물이 되는 거고 다리는 거는 끓인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끓여서 10분 정도 두니까 10분 동안 우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컵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335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